부족한 점 지도 편달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, 서가. 저 범위 보여주라고. 우리 검찰이 얼만한 여성 친화적인 조직인지. 서민영 검사 저 맞는데요. 누구시죠? 승계 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. 날 이용해서. 자신이 없는 거라고 해도 이해해. 순양을 상대하는 일이니까. 여론이 들끓어줘야 재판 때까지 우리 페이스대로 간다고. 순양이 무서워서. 그 변덕스러운 여론 따위나 의지한다고. 전 제 사건 법의 심판만으로 충분하게. 철저히 수사할 겁니다. 최선을 다해서. 서울중앙지검 금조부 서민영 검사입니다. view. view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